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메가스토다스 여러분, 수폴림 수학의 연수 선생님입니다. 2021학년도 3월 학력평가 고2에요. 고2, 후반부 16번부터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유리함수네요. 좌표 평면에서 곡선 y는 x-2분의 k 더하기 1, k는 음수. 그랬을 때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 하고 곡선의 두 점근선의 교점을 c라 하자. 자, 그림 그리겠습니다. 점근선 x는 2, y는 1 이렇게 되어 있고, 음수니까 아마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근데 문제가 이 점근선의 교점이랑,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이 점 이렇게 하고, 일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여기 교점을 알고 있죠, 2, 1. 그럼 이 녀석은 0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 이건 0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2-k, 0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2-k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서 0 된 거 맞죠? 자, 기울기 확인할게요. 지금 문제가,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때에요.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풀지? 기울기가 같다고 봅니다. 기울기가 같다. 그러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기울기. 2-k에서 2를 뺐어요. 0에서 1 뺐어요. 그 녀석이랑. 2에서 0 뺐습니다. 1에서 이거 빼겠습니다. 2분의 k. 따라서, 2분의 k 제곱이 2가 나와서, k 제곱은 4인데, 문제가 처음부터 k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정답 내주시면 되겠죠. 문제는 4번. 답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됐죠? 기본적인 유리함수의 성질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좌표 대입해가지고 기울기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특이한 문제도 아니고, 평범한 문제입니다. 평범한 계산 문제. 다음, 17번 가겠습니다. a가 음수랍니다. a가 음수일 때, x-a의 제곱이 a 제곱보다 작다. x-a의 제곱이 a의 제곱보다 작다. x-a의 제곱 더하기 a에다가 작다. a 더하기 1의 x. 그 녀석의 해가 b부터 b 플러스 1까지다. a 더하기 b의 값은 이렇게 나와있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전개하셔가지고, 식은 좀 예쁘게 만들어 놔야 하겠죠. x 제곱에 마이너스 2ax에 a 제곱은 지워진 상태고, 0보다 작다. x가 x-2a가 있고, 0보다 작다. 그러면 지금 0과 2a인데, a가 음수였기 때문에, 2a와 0 사이가 되겠죠. 이 녀석도 만족해야 하고. 두 번째,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에다가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인데, 이거 인수분해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죠? 자, 그러면은 x-1에다가, x-a가 0보다 작은 거니까, 지금 1과 a의 사이인데, a가 아까 전에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a와 1 사이가 확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에 대한 식은, 2a부터 0까지, 2a부터 0까지 만들어졌고, 두 번째 식이 a부터 1까지인데, 지금 a는 음수였기 때문에, 두 배를 하면 더 작아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a가 되고, 여기가 1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지금 b부터 b 플러스 3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b 플러스 3인가봐.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지겠지. 자, 그리고 그러면 b가 마이너스니까,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확인될 겁니다. 그래서 a도 마이너스 1, b도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이 5번 마이너스 2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됐죠? 자, 열립 부등식인데, 이것도 지금 문제 번호가 17번이라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a가 음수이기 때문에 범위가 설정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만, 확인하셔도 충분히 답은 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열 rấtia. 아멘